대전에서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 1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도 같은 기관이 운영하는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대전 국제학교 발요파가 광주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동일한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 23일 지표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N차 감염이 이어져 사흘 만에 누적 확진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기관이 홈스쿨링 형태로 운영됐으며 학생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했던 것을 감염 확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밥 먹고 수업과 숙식을 함께했고 또 3층에 있는 방이 지금은 3, 4개 있었는데 한 방에 한 명씩 들어가서 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3, 4명씩 함께 잤기 때문에... 광주의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를 포함한 4곳으로 방역당국은 방문자 검사를 유도하는 한편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대전 IEM국제학교와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 등 IM선교회 소속 국제학교들은 미인과 대안학교로 교육부의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안학교가 교육부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 기준, 교원 자격증 있는 교사, 필수 공통과목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M선교회 국제학교에도 미인증 대안학교는 전국에 약 300곳 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쏟아진 집단감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취약고리가 됐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